우리 왕 어디가! 안녕하세요! 저희 드디어 채널명과 저희 쌍둥이의 애칭이 소개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서 오늘 헤어도 잘 못 만지고 메이크업도 그렇고 정말 정말 거의 생얼에 거짐 가까운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진짜 생얼이에요. 그냥 생얼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생얼 느낌으로 나왔는데요. 저희 이번 콘텐츠와 정말 정말 잘 어울리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왜요? 오늘 텐션 어떡하지?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저희처럼 순 도화지 이렇게 그대로 생 날것의 그대로의 이렇게 새롭고 아름다운 색을 입히는 저희 천연 염색장에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마침 저희 위풍당당 신중년 우리학교 천연 염색 지도사 과정 오늘 수업 중이라고 해서 저희 우리 둘이 한번 다녀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렛츠 고! 하나 둘 셋 렛츠 고! 저희가 옷을 예쁘게 갈아입고 나왔어요. 그래요? 이것도 염색으로 물들인 앞치마인데요. 앞치마입니다. 예쁘죠? 예쁘죠? 그럼 저희 오늘 염색 체험 학습 도와주실 원장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와주세요! 저희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의왕시에 있는 청계 천연 염색장이고요. 박숭이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너무 트렌디하시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직접 염색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진짜요? 그러면 저희 지도사 과정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천연 염색을 배우고자 하신 분들이 기초에서부터 전문가 과정까지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이들 혹시 예약하고 와야 되나요? 그렇죠. 여기는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알겠습니다. 빨리 가세요. 하하하하하하 별. 별 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반절을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거무줄로 이렇게 접었어요. 하하하하 별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지? 자 다시 지도사 가자! 화이팅! 수술을 시작하지? 이거 얼마나 해야 돼요? 많이 했어, 이러고 싶은 줄 알고 이 분들은 더 빨리 했으니까 저분들 일어날 때 오늘 일어나면 돼 하필 왜 이렇게 됐지? 니가 보낼 것 좀 해 여기다 가자 여기 갈까? 흐르는 눈에 잘 흥어집니다 색깔이 진짜 예쁘긴 하다 오늘 하루 종일 빨래하는 날인가 봅니다 색깔이 또 흥행했어 왜 이렇게 노래해? 몰라 백반 색깔이 원래 노래한가? 엄청 노래해 오빤 동작 여러분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연 염색이라는 겁니다 노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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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뭐하는,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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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으래 근데 이게 어떻게 저렇게 널어지냐고 비닐 과정 끝이 났는데 저희 맨날 마지막에 벌칙 수행 있잖아요 이번에는 다음화에 이 세 개 중에 옷 하나 입고 오프닝 찍는 건데 어떻게 결정을 하죠? 원장님이 도가가 우승을 떠나오는 이유가 원장님이 원장님이 오리님이 또 나야? 여러분 3회 연속 제가 우승입니다 이 정도 되면 약간 짜고 치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진짜 인터뷰를 어머니들께 그렇게 하셨어 언제 하셨어요? 뒤에서 일 잘 하시네 언제 한지도 몰랐어 우리 쉬는 시간에 자 여러분 다음화의 오프닝을 이렇게 세 개 중에서 하나 고르게 해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세 번 다 어떻게 지냐? 한 번을 자 여러분 저희 너무너무 재밌었죠? 네 그러죠? 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즐거웠던 염색 체험장이 나왔는데요 오늘보다 다음화가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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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바로 그러면 저희 우리 둘은 다음화에 인사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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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